네,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 깊이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학위 수양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양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하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수양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 받은 모든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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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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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이사야 30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제가 먼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슬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어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라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며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넘겨봅시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의 기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의 기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3절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혼련이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 적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구지전적 천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구지전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겠고 영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일이 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허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지금 복음을 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명도 마짐없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 30분 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양회 1차에 7550명 정도가 등록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일단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수양회 오신 분들은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참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수양회 와서 있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분위기 보면서 마음이 빨리빨리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정말 수양회 자리다 이런 것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너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놓고 삼박사일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세상적인 것하고 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사야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26절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절에 여우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일곱날에 피꼬가 드리라 이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30장 배경을 보면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거듭해서 아시디아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시디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주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완전히 망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7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3장은 아시디아의 침공을 염두에 둔 것도 있고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계열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 30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게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우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술 진저 이사야 3장은 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당하게 되어 있냐면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기 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략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구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말미암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집트란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에집트 나라를 더 실제로 생각하고 에집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3절에 그러므로 바라오의 세력이 파라오 왕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며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에집트와 에집트 파라오 왕의 그늘에 피하고 그게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온갖 재물을 끌고 파라오 왕에게 갖다 주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시대였던 겁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폐역한 백성이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이오 거짓말하는 자식이오 여우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선지자의 기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의 기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나 선견자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를 듣기 싫어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번 밑에 혹 아침이라고 그랬죠 아천만은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에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조다 그러니까 정직한 길 첩경 지름길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 때도 그들이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정답도 알려주신 겁니다 15절에 주여우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말하는 대로 너희가 돌이켜 폐역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하는 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가 돌이켜 폐역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 안전히 처한다는 것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누워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고 누워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구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원치 아니야 하고 이러기를 16절에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잼성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래서 정답을 내려주셨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갑자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홀련이 무너짐같이 갖게 하리라 하셨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은 자주 책망을 바꿔도 목이 고는 사람은 갑자기 폐망당하고 피치 못한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토기장이가 진덕 그릇을 아주 완전히 부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남주다도 심판해버렸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박살 나와서 지구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남주다도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재합하게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버리고 가난한 사람 남겨두고 몽땅 붙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술 것이기 때문에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오지 못하리라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좀 오목한 거라도 있으면 물을 담는다든가 뭘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부서지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심판을 하실지라도 그래도 나중에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또 귀해 주실 걸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여우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스라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금귤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우와는 공모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물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보기도다 이스라엘은 과학의 여서 속에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돌이키면은 또 건져주시고 또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시고 또 돌이키면서는 건져주시고 이게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우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철저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두호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두호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26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여우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코치시는 날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두호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날에는 달빛은 흑빛 같을 것이다 그리고 흑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은 해방을 맛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몸이 계속 아파서 고통의 고통을 거듭했는데 어느 날 병에서 정말 해방이 되고 건강하게 된 상태로 문을 탁 나서서 햇빛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햇빛이 그 전에 보던 햇빛과 전혀 다르게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칠배는 칠은 완전수인데요 고통에서 어떤 고통에서 해방이 됐을 때 달빛은 햇빛을 보는 것 같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햇빛은 칠배처럼 칠배나 아주 밝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면 그 사람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어두컴한 감옥 속에 나와서 햇빛을 보게 될 때 그 캄캄함이 심한 사람은 햇빛을 보게 될 때 그 과거에 보던 햇빛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렁이 같이 됐을 때 아주 비참하게 됐다가 하나님의 두고심으로 70년 고통에서 해방이 될 때 그 해방이 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달빛을 보고 햇빛을 볼 때 바벨론 지역에서 본 해와 달과 똑같은 해와 달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는 해와 달은 다를 거다 말입니다 달빛은 햇빛 같이 느껴질 것이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 같으리라 여기에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 봅시다 이사야 5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구원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구원 받은 상태에서 밖에 나갈 때 나무들이 그 전에 보던 나무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 잎들이 움직일 때 마치 손바닥 치면서 반기는 것처럼 만물이 아주 새롭게 즐겁게 반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구청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소년눈에 갇혀 있다가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소년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틈블링을 하면서 막 너무 신나하니까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도 좋으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소년눈에 몇 달간만 있어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신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 같겠고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에 비꼬가 드리라 그런데 여기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되는데 두들겨 맞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두들겨 패실 때에는 패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같이 보일까요 달빛은 별빛 같겠고 햇빛은 달빛같이 신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급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한 땅 정복할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의 역사는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차게 출애급을 했고 광야 통과하고 가난한 일곱 민족을 정복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서 불순종할 때 8년 동안 이방인 압제도 받고 그리고 12년당 동안 압제도 받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또 불순종하니까 23년 동안 또 어느 때는 또 40년 동안 압제받고 나중에는 70년 동안 잡혀갔습니다 그리스도 배척했을 때는 2000년 동안 유랑 민족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얻어 터질 때는 그들이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햇빛이 어떻게 보일까요 찬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햇빛조차도 희미하게 보이고 달빛같이 어둡게 느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에 성성장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환란이 다가올 때 햇빛은 찬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햇빛이 슬프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달빛같이 달빛은 별빛같이 소망이 무너질 때는 심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은 햇빛은 달빛같이 달빛은 별빛같이 심의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10편 7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78편 33절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주도다 이스라엘이 출애급을 해서 이제 정탄권을 보냈습니다 12명 보냈는데 요소와 갈렙 정탄권두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복할 수 있다 하는데 10명의 정탄권들은 아니다 아나 조선들은 너무나도 크고 성벽은 막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타면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를 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상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엎드러질 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의 날들이 가치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디 보내게 하시며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날이 헛된 날이 되고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시도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으로 두려움 속에서 38년 동안 다 엎드러질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징계로 엎드러질 때 그들에게는 햇빛이 달빛같이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달빛도 희미하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는 곳에는 그 빛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는 해와 달이 비칠 때도 그게 캄캄하게 느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노세를 타고 전쟁에 갔지 않습니까 그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유압의 창에 죽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유압이 창 들고 달려오는 걸 봤을 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캄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건너갈 때 정말 캄캄한 허감에 정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면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2사야 8장 보시겠습니다 2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볕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며 줄일 때 본조하며 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그동안 읽겠습니다 땅을 구부보아도 환란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니 그들이 심한 허감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들에게는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는 허감이 오고 그 다음에 환란과 허감이 섞인 고통의 허감이 오고 나중에는 심한 허감 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영원히 캄캄한 허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왜 어두워졌는지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햇빛이 달빛같이 느껴지고 달빛이 별빛같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캄캄하게 느껴지게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급한 이상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지 빛으로 가는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허감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캄캄하게 됐냐면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캄캄하게 된 겁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화해술진 저 폐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엘에서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밝은 빛으로 가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면 스스로 어두운 길을 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해라고 했습니다 가장 밝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햇빛이 일곱 날의 빛같이 밝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질 때는 캄캄함으로 떨어지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략을 맺어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에집트는 나일강물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골프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에집트 비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물은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싶으면 나일강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급을 시켜서 가난한 땅에 이끌어들이셨는데 이 가난한 땅은 강을 의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지 않냐 하면 꼼짝 못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땅속에 속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우물도 아주 깊게 파야만 물이 나옵니다 원래 기록에 보면 야곱의 우물은 깊다고 했는데 한 63미터인가 60미터가 넘어요 이스라엘 땅은 깊이 파야만 물이 나오기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맺겨져서 지금 30몇미터 40미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속에 속 들어가는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를 못 지는 땅이니까 이제 가난한 땅은 일단 위를 쳐다보아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애곱 땅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곱은 항상 성경에서 화가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애곱은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땅에 기근이 서서 애곱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근 피해서 애곱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곱에 내려간 것 때문에 파라오 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거기에서 하갈 달고 나와서 결국에는 하갈 통해서 이스마일은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마일 후예가 아랍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일단 애곱으로 내려갔다면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곱은 세상의 그림자고 캄캄함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 살 때도 흑암재앙 때에도 에집트에는 흑암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애곱은 캄캄한 곳인 거예요 세상은 캄캄한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곱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인생이 어둡게 바뀌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제 43장, 42장, 43장, 4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요? 애곱에 내려갈까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예로살렘에 머무르라 애곱에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애곱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정령이 알라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너희들이 애곱으로 내려가면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곱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들어서 결국은 에지프트까지 가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말했습니다 에지프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에지프트를 의지하고 에지프트 왕을 의지하고 에지프트의 건너리에 의지할 때 그들이 역사가 캄캄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사야 30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신들입니다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기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보물을 잔뜩 싣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곱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곱을 가만히 앉은 라압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곱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보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그게 사자가 있고 수사자 암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없는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공고한 땅을 지나서 그 멀리 애곱까지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곱의 도움은 헛되리라 그래서 내가 애곱을 가만히 앉은 라압이라 에나이베 성경에는 더두어 낫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기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곱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밝히는 사실은 왜 역사가 이렇게 험해지느냐 음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냐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댈 때 그들 역사가 캄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그들 역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주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은 결국은 허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폐역한 백성이오 거짓말하는 자식이오 여우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자의 길을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의 길을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 빛가운데로 눈될 텐데 그들 인생이 밝아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냐 하니까 그들 역사가 캄캄하게 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우와의 법이라고 했는데 법은 강제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은 인생은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햇빛은 달빛 같겠고 달빛은 별빛같이 심이하게 인생이 캄캄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사람은 자동으로 어두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흥귤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모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어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뒤에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일곱날에 빚고 같으리라 출애국기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책직을 맞으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해가 내리 찌는 곳에서 일을 했겠지만 해는 슬픈 빛을 띄고 있고 슬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배성들이 출애국을 할 때 에지프트까지 재앙 내려지는 걸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출애국을 하고 나올 때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에지프트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건진받을 때 그들은 정말 신이 났을 것이고 여기에 말한 대로 달빛은 흑빛같이 느껴지고 흑빛은 일곱배나 되어 일곱날의 빌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지름같이 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는 노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편 147편에 보면 120 한번 찾아 봅시다 100 찾아 봅시다 여기에 10편 137편 봅시다 1절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10편 137편 2절 그 중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포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스라엘 사람에게 버드나무는 슬픔을 가르치는 겁니다 버드나무 보셨죠? 물가에 버드나무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잎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축 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곡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버드나무는 슬픔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 때 그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교서 봅시다 10편 102편 보시겠습니다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원을 극률히 계시리니 지금은 그를 극률히 계시를 때라 정한 기안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주의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돌을 봐도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들고 자기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에 수십 년 만에 갔을 때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 10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8.15 해방, 해방될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자기 땅에 있으면서도 압제받아서 고통받을 때도 그것이 해방됐을 때도 그렇게 기쁜데 70년 만에 이국 땅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 그 기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베처 간죄로 2000년 유랑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했을 때 그들은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오시비처 강제수용소에서 매번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아오시비처 수용소에서 나올 때 햇빛은 얼마나 찬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도리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고 내가 벌받은 자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영원히 다 처리하시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새 사람이 된 그 상태에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 실감이 나면서 만물이 나를 크게 반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빛을 보든 햇빛을 보든 별을 보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구원 받을 때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시겠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졌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저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들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한 바리세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죄 많은 한 저자가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료를 부었습니다 이 바리세인은 판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세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4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 내년을 졌고 하나는 50대 내년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에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바리세인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1500만원 빚진 사람 있고 150만원 빚진 사람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너 생각에는 누가 갚아준 사람 더 사랑하겠느냐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너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짓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내게 발에 입을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 너는 내게 감남료도 안 부었는데 이 여자는 향귤을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의 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어느 사람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태양백을 볼 때 한 두 배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세 배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일곱 배, 열 배, 백 배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과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영광 돌리는 것도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탕감 받은 것도 같은데 죄의 사함 받은 양은 다르니까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 받는 건데 자,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 받으면 죄 끝나라 고생합니다 죄를 덜 짓다가 구원 받으면 별로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적게 짓고도 죄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죄를 크게 느끼도록 돼 있습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일수록 죄를 적게 지어도 크게 느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햇빛이 별빛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이 일곱 배나 밝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즉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 구원 받을 때 햇빛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피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봅시다 사도의 행전 26장 사도의 행전 26장 13절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 사도는 다메수상에서 해보다 밝게 비치는 빛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영혼에 비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 일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 드렸고 신약 성경 14권이나 기록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날이 있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두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루터가 로마 1장 17절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걸 꼬치게 돼서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루터에게는 흑빛은 7배 정도가 아니라 700배 밝게 빛나설 수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오래 동안 기도하고 영어 문제로 가장 고민했던 그 루터가 구원을 받았으니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루터를 통해서 카둘리기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개신교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여기 이제 주님께서 상처를 삼으시는 날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럽사리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햇빛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문제에서 해방이 됐을 때 또 죽을 병이 걸렸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됐을 때 사물은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큰 것은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을 때 그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영혼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구원 받기 전에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어릴 때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큰일 났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 못 가는데 그 느껴지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격사하실 때는 죄를 깊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총이 아주 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이 빛입니다 그러면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 통해 성경 다섯 권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왕들은 모세 5경 성경 다섯 권밖에 없었거든요 다섯 권밖에 없는 그 성경 가지고도 다윗은 얼마나 힘 있게 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사시대 때는 정말 개시의 빛이 너무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루스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촉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성경의 개시의 빛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무슨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개시의 빛이 적을 때에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차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에 별빛 같은 신비한 빛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달빛 같은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개시의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을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신구약 성경 얼마나 확실한 개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곱배나 빛나는 이 빛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모세오경밖에 없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살았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는 구약밖에 없었어 신약 성경 몇 개밖에 없었어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브리어로 헬라어로만 돼 있으면 아니 못 읽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한국말로 번역까지 다 해 주고 또 요즘 쉽게 읽도록 가로 성경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햇빛이 아주 일곱배나 밝게 빛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심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구원의심 문제에서 성령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들어올 때 그는 다시 구원 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지고 구원의심에서 해방되는 상태에서 햇빛 아들에 들어가면 햇빛이 훨씬 더 찬란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구원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지간이 구원을 받고 또 남편 혹은 아내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말 구원 받을 때 구원 받는 순간에 그 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서 햇빛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하게 느껴지고 야 주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때는 태양빛은 내가 보는 태양빛하고 다르게 느껴지고 훨씬 더 찬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 너부갓네솔 왕이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꾼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내라 왕이여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한 왕이 없었습니다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을 얘기 좀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희 대충 끼 맞춰서 얘기할 테니까 안 된다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왕이 없다고 말하니까 왕이 열받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다니엘이 조그매의 기한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솔 왕의 꿈이 뭔지를 쫙 보여주고 해석까지 알게 했을 때 다니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서 부모가 혹은 1년 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 자녀가 제조심을 딱 사리고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근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고통에서 해방됐을 때 그 전에 햇빛과 그 이후의 햇빛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하나 구하면요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책이 귀했지 않습니까 지금 책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진짜 안 보는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마다 한 번씩 시험 쳐야 돼요 복습을 하고 이렇게 시험 쳐야 되는데 러시아 공산주의 시절에 한 사람이요 러시아 공산주의 시절에 레닌 시절 공장 시절에 성경을 다 수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그 전에 미리 읽어둘 걸 빼앗기니까 너무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자나 깨나 하나님 성경 하나 내려주시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농부의 밭이 기차 옆입니다 기차 다니는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기차 타고 쭉 가면서 한 사람하고 KGB 그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보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딱 꺼내서 얘기를 쫙 하려고 하니까 KGB가 놀래가지고 성경을 딱 붙잡고서 밖에 확 던져버린 겁니다 던졌는데 한 농부는 하나님 성경 주세요 성경 주세요 성경 하나 달아와서 턱 안 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 받았으니 이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 열심히 배워서 결국은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침대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침대해 줄 사람을 찾고 찾고 찾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침대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목사님 러시아 시라라고 하는데 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아주 어려운 문제 인생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안 풀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딱 풀어주실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날 그 마음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10편, 7집 3편, 7집 3편 보시겠습니다 7집 3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고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건 이건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인데 10편 기자는 혼란이 생긴 겁니다 3절에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뿐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뿐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칠시하였으므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오 강포가 저희는 오시며 살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족하며 악하게 앞지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흐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10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악한 자가 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유심히 관찰하니까 관찰 안 해도 되는데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악인이 죽는 걸 가서 보니까 편안하게 죽거든요 악인이면 죽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죽고 힘도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살찌물이 눈도 솟아나고 만사가 잘 돼가고 재앙도 없고 막 혀로 막 함부로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10편 기자는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단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주다 10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고 어려움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야 생각한 적 내게 심비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마음을 탁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냐면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그리소인들은 훈련병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군대에 안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간 사람 누가 더 고생합니까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더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훈련시키다가 나중에 영광 주시고 모든 걸 다 깨닫게 됐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릴 때 그때는 햇빛이 일곱 배나 빛나게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제에 떨어져 있다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교제 돌아와 봐서 신앙이 회복돼 보세요 회복되는 사람은 신앙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산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애서가 400명 군사 데리고 잡으러 오는데 만나러 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은 막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 해가 도다 따라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찾아 봅시다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해는 신빛게 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력 창세기 32장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네일이라 하였으니 부네일은 하나님의 얼굴에다 하십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부하서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부네일을 지날 때 해가 도닫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저러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저러지만은 해가 도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햇살이 쫙 비치는 가운데 애설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 햇빛이 야곱에게는 해가 아주 심있게 비치는 것 같고 일곱 날의 빛까지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이제는 애설을 만나러 가는 것이 겁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로 팔려갑니다 그가 13년 동안 얼마나 에집트에서 고생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은 총리가 될 때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섭리가 쫙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밖에 나와서 태양빛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햇빛을 봤을 때 햇빛은 일곱 날의 빛까지 찬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서에 봅시다 창세기 41장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슬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걸을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집태 내려와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구심으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요셉은 얼마나 고통받은 모든 것이 다 잊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고 문하세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이란 뜻입니다 내가 13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 고통을 잊게 하셨다 내가 고생한 만큼 주님이 창성께 하셨다 에브라임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때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을 때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얼마나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고생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에게도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맞잖아요 요셉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새 친구는 계속 공격하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베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는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때 햇빛은 찬란하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해를 보면 해가 있구나 달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만물이 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비춰주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과일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만든 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달도 해도 별도 나를 위해서 비추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생을 사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그리소인들은 일곱배나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문 8장에 너희는 밝을 지니라 그 말이 있는데 아담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눈이 밝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중하는데 밝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보는 쪽으로 자기 보는 쪽으로 밝아졌고 하나님께는 캄캄해진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밝을 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하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른 빛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밝은 빛을 경험한 사람은 주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크게 일곱배나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심차게 주의를 합니다 왜 느에미아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광장으로서 높은 관직이었지만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고생길에 들어섭니까 그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120일 동안 걸려서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경험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누가 주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할까요 주의 밝은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빛이 내게 크게 비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의의 일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빛을 잘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의 용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 허락하실까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깊은 사람은 빛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다른 사람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크게 느끼는 사람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큰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사야 3장 다시 봅시다 3장에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다시 봅시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3장 1절 봅시다 빛이 밝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잇을 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략을 베져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날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더 큰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대저인은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기 이제 더 밝은 빛으로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법 듣기를 좋아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0절에 그들이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하고 참된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정로를 보이고 척경을 보이라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보여주시고 정로를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어버리듯이 깨버리는데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경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넓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써줍시다 암호스 1장 보시겠습니다 암호스 1장 1장 13절입니다 1,27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본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러아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기 암본 사람들의 죄가 나와 있는데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러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건 잔인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땅에 소망 두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경이 넓혀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밑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되고 영혼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되고 이곳을 향해 주님이 마음을 크게 펼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영혼한 축복 쪽으로 넓혀줘야 되거든요 라오디기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난하다, 가린다다, 눈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혼란과 궁핍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부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여한 것은 믿음에 부여한 자가 부여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밝아지는 자가 부여한 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부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렸으면 엄청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2사야 30장 2사야 30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기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슴과 수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잔뜩 싣고 위험 무릎 쏘고 갔는데 창조주는 뭘 크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서 이집트보다 더 실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그늘보다 하나님의 그늘이 더 좋은 것인데 애굽은 멀리지만 하나님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그들이 재물을 끌고 위험부 불을 쏘고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열정을 쏟았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먼 곳까지 가기로 결단을 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향했다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피르샤아 쪽에서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1500 내지 2000km 되는 먼 곳에서 솔로몬 만나러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 시대에 열정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빛이 가장 크게 비치는 곳이 있다면 추양회가 맞을 겁니다 우리 구역 집회 그 다음에 교회 대집회도 있고 집회도 있지만요 그곳도 찬란하고 빛나는 곳이지만 추양회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3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그 사람은 소망이 빛을 얻고 사랑이 빛을 얻고 더 큰 확신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달빛은 햇빛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십자가가 빛인 겁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보기 원하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끈을 받아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빛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실 것이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게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항상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 빛입니다 그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등이 되십니다 25절 성물들이 성물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라 22장 5절에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펴지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로 달리오다 햇빛이 일곱 날의 빛같이 크게 비치는 사람 주의의 구원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밝은 빛이 비치는 광명한 세계 영원한 빛으로 충만한 그 세계 속에 슬픔 날이 마치는 그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시고 사랑의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원을 더욱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기 수양의 중요성을 더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같이 힘적하며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